상상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들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왜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네빌고다드는 이에 대해 상상이라는 답을 제시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상 속에서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그 감정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과정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상을 통해 알아보며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길 기대한다. 상상 속 형상이 실체이며 물리적 형상은 그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속 형상을 믿는다면 현실을 창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그 형상을 밖으로 구현해낼 것입니다. 상상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통해 다시 말해 상상 속에서 느껴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당신은 마음 속 형상에 감각적인 생생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상이 외부 세계에 다시 말해 그림자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환영에 충실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진정한 상상가였으며 그가 상상 속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오페라를 좋아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한 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키르스탠 플라그슈타트가 부른트리스탄과 이졸대 전집 음반을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친구는 수십 개의 음반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하나같이 RCA 레코드사는 더 이상 그 음반을 재발매하지 않습니다. 복사본이라도 구하시려면 내년 6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12월 27일 저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음반을 구해 선생님이 말씀하신 법칙을 증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누워 마음속으로 제가 자주 가는 음반 가게에 들어가 얼굴과 목소리를 알고 있는 점원에게 트리스탄과 이럴 때 전집 음반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가 네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 장면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상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마음속 장면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음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상 음반을 구해 가게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9월에 친구가 갔던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점원에게 똑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상상 속에서 보았던 점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대 음반이 있나요? 그러자 그가 아니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건 상상 속에서 내가 들었던 말이 아니잖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는데 진열대 상단 선반 위에 놓인 트리스탄과 이졸대 음반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상품이 없으면 광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점원은 아 그러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곤 선반에 놓인 광고판을 내리려고 하자 그 뒤에 트리스탄과 이졸대 음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다섯 장이나 그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만큼은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성의 편지를 읽었다면 가정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고수하면 사실로 굳어질 것이다 라는 앤선이 이든의 주장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남성의 상상은 음반 가게의 감각적 분위기와 합쳐져서 상상의 장면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고 그 장면을 그의 거주로 말하자면 그가 인지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조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상력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그가 원하는 삶을 시현해냈고 그로 인해 그의 상상은 그저 삶을 비추는 것이 아닌 삶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상 속 드라마가 현실이고 물리적인 행동은 그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점원이 아니요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마음속으로 이건 상상 속에서 내가 들었던 말이 아니잖아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들었던 말을 기억해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찾은 것을 구하는 것이고 받은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열린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보고 싶었던 것을 보고 듣고 싶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없어요 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하는 대로 상상할 때 소망의 꿈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가장 창조적인 힘이 발휘됩니다. 다음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은 상상 속에서 자신의 소망을 펼치기 위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까지 오감을 총동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인도 제도가 제 상상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곳에 있다고 느끼며 한껏 행복감에 취하곤 했습니다. 꿈은 놀랍게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그 꿈을 시현하기에는 돈도 시간도 부족했기에 저는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간이 많으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상을 더 열심히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먼저 알코아 선박 회사에 편지를 보내 무료 여행 팸플릿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곤 팸플릿을 받아 몇 시간이고 꼼꼼히 살펴가며 제가 가장 타고 싶은 배와 선실, 가보고 싶은 7개의 항구를 골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계단을 올라 배에 탑승했고 거대한 여객선이 드넓은 대양을 가르며 나아가자 물결의 일렁임을 느꼈습니다. 배가 푸른 바다 위를 가르며 내닫자 파도가 배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열대의 태양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느껴졌으며 공기 중에 바다의 소금 냄새와 맛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꼼짝없이 갇혀 지낸 일주일 동안 저는 마치 진짜로 배에 탑승한 것 같은 자유롭고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퇴원하기 하루 전날 저는 알록달록한 그 팸플릿을 어딘가에 넣어놓고는 잊어버렸습니다. 두 달 후 광고회사로부터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 동네 마트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응모해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에서 제가 1등을 차지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1등 상품이 알코아 선박 회사가 제공하는 카리브의 크루즈 여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상상 속에서 머물렀던 그 객실에 묻게 되었고 놀랍게도 제가 팸플릿에서 선택했던 그 배를 타고 제가 가보고 싶었던 7개의 도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력을 일관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 대부분은 현실에 순응하면서 삽니다. 현실에 순응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현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 속 형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상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은 현실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